나 넘어가는 줄 알았네 나 넘어가는 줄 알았네 나 넘어가는 줄 알았네 와 떨리긴 떨린다 넘무야 준비해 아니 됐어요 그냥 정신없이 준비해야 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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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 고우 렛 고우 100% 못 뛰었어 동약 자체를 못했어 준수 형이 저 가운데부터 속도가 느려 진짜 부글부글 끓는다 끌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올 때까지는 스피드가 좋은 거 같아 근데 막상 3m 전방에서 그 스피드가 다 없어 할 거야? 너 하면 하지 진짜? 그럼 한번 해볼게 렛고 하면 바로 놔 그거는 들려 렛고 하면 놔야 돼 렛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렛고 하는 소리 누가 가? 너는? 야 효준이 안돼 효준이 안돼 자 효준이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렛피 잡고 빨리 뛰고 아 소리 잠깐만 다운, just full power 파이팅! 파이팅! 좋아, 파이팅! 가자! 파이팅! 동생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? 종수 형도 힘들 텐데 내일 모레 저 형이 마흔이에요. 그런 것에 대한 눈치도 보였어요. 미안함도 생기고. 솔직한 마음으로서. 파이팅! OK, GO!! Run!! OK! GO!! Sk git! Let's go! Roger!! 괜찮아? 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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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편안히 누워 올라가서 뚫어줄게요 우준아 괜찮아? 아유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형 근데 한무 형 형 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? 이 장대와 이 다이빙대 사이 거리예요 1m가 넘게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m가 넘는 걸 뛰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달려와서 달려와서 큰 맘 먹고 도전을 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이빙의 아님 그는ých 견과如下 달라 상대는les 형 어떻게 된 거야? 자 쫄지 말고 한번 뛰자! 가자! 처음 시도가 힘들 뿐 반복된 훈련으로 이제 더 이상 멤버들은 도약대에서 장대를 잡기 위해 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